오늘 3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발표를 앞두고 대전시가 대전형 교육발전 특구 청사제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관련 연구 영역 결과 보고에서는 지역 산업 성장 전략과 연기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교육특례, 기업특례, 정주특례를 발굴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해마다 100억 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도 공모에 참여합니다.